안녕! 여기는 RV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는 집시맨 캠핑카입니다. 나이스! 파주 집시맨 캠핑카로 출동합니다. 우와! 저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서울 홀림픽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가 육성필증입니다. 와우, 야, 눕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이 안 보여요. 지금 자동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집시맨 캠핑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집시맨 캠핑카에 RV 스튜디오. 여기가 코치맨 코리아 파주 지점입니다. 여기가 파주 센터. 여기가 집시맨 캠핑카에 도착했습니다. 야, 아주 긍정해봅니다. 저기, 찍어도 되죠? 저기, 여기 캠핑카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최현정 사장님. 안 돼요. 막 자다 일어났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캠핑카야. 저거면 안 돼? 어? 아니, 이거 쳐먹은 거야, 지금. 와우, 이거 TV에서 보는 거랑 딱 똑같네. 어, 그렇지. 어, 다 헨리포드가 다 마주스는 차네. 그리고 얘가 포레스다. 포레스다? 포레스다, 포레스다, 포레스. 포레스다, 포레스. 그럼 쳐보자. 제 건물이 찔덕. 어. 야, 혁준아 오빠, 로봇 변신하고 있어. 오빠, 이건 가솔린 아닌 거지? 이 시간을 해? 디젤인가? 한번 봐보자. 오. 여기도 해줄까? 아, 여기 있어요. 애들 좀 해줄게. 이야, 보자. 샤워. 샤워. 뭐야? 뭐야? 또 침대가 있다고? 아, 여기도 침대가 있네. 여기 애들 놀다. 아하. 침대가 되네. 어, 남박.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이게 현대 포레스트. 에프가 아니야? 피네? 포토. 캠핑카였구나. 아. 이게 뭐야? 야. 어, 그럼. 나 여기가 안 빠져. 이게 아마 미니 스타일 캠핑카지. 어, 그게 뭐야? 여기가 안방. 어, 안방이고. 옆이 이렇게 나왔잖아. 옆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원래 이게 이건데. 이게 공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트레이니까 좋긴 한데. 끄는 게 있어. 끄는 게 있어. 끄는 게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코치맨. 아이보이스트 띠어. 사무실로 들어와요. 자자자자. 야. 프로를 사게. 아, 이게 무슨 빡데리. 오드베터리랑 여러 가지가 있네. 그리고 얘는 뭐. 스프링라든지 이렇게. 아, 물을. 사실 물이 더 무거우니까 질질질질. 아, 뒤에 배터리. 비쥬이온. 아, 이, 이온. 아, 이, 이온.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터리 옆에 지금 이동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지금 이온은 규정이 있구나. 아, 역시. 일산철은 아직 대학생식에. 주제가 많잖아요. 지금 심혁ちゃん피카 최사장님. 어, 배터리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있네요. 하하하하하. 심혁ちゃん천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고만 피는 아쉬워. 응 폭발이 오지 않나? 폭발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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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 여기 오히려 안전하게 해 이야 여기는 알부스입니다 여기는 집중해결제 갑니다 다가있어 장난 아닌데? 자 고프로 눈을 즐겨 올려 우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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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위험해 발사지 아하하하 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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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도 애들 놀지 재밌지 않나요? 어 재밌네 꼬빈아 너 아까 요청해 하하하하 선수춘 너무 아까 자 이제 어드벤처가 끝나고 이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아 진짜 사이온이죠 이게 네 이게 디스메 캠핑사의 주동 모델인가 판매모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제품이 나타나 이 판매 주룡 모델 호치맨 오라이온 22 모델입니다 가장 최고의 특징은 넓은 수납공간 그리고 편한 화장실 아 좋네 아빠들이 제일 편한 캠핑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판매 신세계의 예가 남겨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아우 아우 실내에 약간 모르겠어요 오우 지금 한참 작업하고 있네요 작업 끝나면 멋지게 탄생할 거 같은데 오우 넓은 수납공간 아냐 아냐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우리 얼마 많냐 그쵸 지금 왔어요 일단 장배만 밥은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오우 이야 이게 이 기록 없어도 될 거 같은데 이건 없어도 돼 양념에 있는 거라 이게 저게 돼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양념 스티스 양념 스티스 양념 스티스 와 프랑크 이야 프랑크 스티스 대행 낫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어서 어 귀여워 김구님 이 고기는 뭐예요? 이거 피고하는데 브런지로 떨어졌어요 채끝이요 김구님 또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저희 와이프가 와이프가 한 번 해준 거예요 양옷깔에 묶어서 밥이 얹은 거예요 와 이거 바람하고 우리 프랑크 이거 봐라 뚝 오우 하소 오죽? 하소 오죽 아 오늘도 정머리도 흰머린난다 아 그럼 저렇게 먹어야지 그럼 먹어야지 아 우와 이게 뭐예요? 아 저렇게 엄마 끓이면 돼 와 이거 눈 끼셨네 어 우와 와 대박 대박 이게 무슨 버섯이지? 빨리 빨리 통이버섯입니다 양식품 통이버섯?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다음날 아침입니다 야 여기는 지금 지금 타주는 여기 보세요 이 차에 네 우와 장난 아닌데 짚시맨 캠핑카 코치맨 코리아 파주 지저룸입니다 야 이거 김구님께서 또 이제 커피를 하소 오죽 하소 오죽 하소 오죽 네 지금 1박 2 아 짚시맨 캠핑카의 차박 그리고 뭐라고 공장 공장 캠핑 공장 캠핑 공장 캠핑 마무리 했습니다 아 즐거운 이벤트였고 기억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자랑캠핑카의 요청 감사합니다.